안녕하세요 똘똘한 부동산입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매물은 약 20평 크기의 고깃집입니다. 위치는 신정동입니다. 19평,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50만원이구요. 시설관리금은 4천만원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매물인데요. 매장 앞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곳입니다. 매장 앞에는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장 안쪽도 시설한지 얼마 안되 보이는 상태구요. 오픈형 천장에 냉난방기가 두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 홀닥틀을 금색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역시 은색이 매장을 넓게 보이게 합니다. 이쪽이 서브주방인데요. 6절기 진공포장기도 있구요.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라 주방 안쪽도 많이 깨끗합니다. 요즘 고깃집 창업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매물이 권리 4천이고 매장 앞 유동인구를 확인하시면 적정하다 생각들 하실듯 하여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매물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똘똘한 부동산은 강서구 양천구에서 상가점포를 전문적으로 중개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사장님들께 좋은 점포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한 정보라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